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, 다시 말해서 실습을 따라오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사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긴 하죠. 여러분의 컴퓨터에 직접 파이썬과 루비를 설치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면 금방 지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너무 힘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것 대신에 대안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ide1.co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고 나와봤는데요.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이건 거죠. 이 서비스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여러 비슷한 서비스 중에 가장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여기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입니다. 바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ide1이라고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 온라인에서 실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print 그리고 따옴표 hello world 이렇게 하시면 자, 여기 있는 이 print 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hello world를 화면에 표시하라라는 명령인데요. 자세하게 모를텐데 몰라도 되고요. 이 ide1이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익히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이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된다.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코드가 만약에 루비라면 요 밑에 있는 요걸 클릭해서 이중에 루비를 선택하시고 id1it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파이썬3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id1it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이 코드들이 실행되게 됩니다. 자, 한번 클릭해보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보이고요. 이 새로운 페이지에 자세히 보시면 자,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 성공했다는 뜻이고요.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여기에 석세스 대신에 뭐 에러라든지 페일이라든지 이런 좀 기분 나쁜 메세지가 나올 겁니다. 자, 그리고 실행된 결과는 요기 std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? 자, 요기에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출력된 것이 바로 요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바로 얘인 거예요. 자,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이나 루비를 자기 컴퓨터에 힘들게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제가 이 id1이라는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사이트가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이 화면에서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id1it을 클릭하면 나오는 이 페이지는 이렇게 url을 가지고 있어요. 이 url은 뭐냐면 여러분이 url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그 다른 사람이 저 url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방금 보셨던 그것과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.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지금 아직 우리가 코드를 긴 코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바로 그런 불편함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id1과 같은 u의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이걸로 공유하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도 보기 편하게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을 공유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처럼 edit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수정해서 다른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여기 hell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world hello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건 여러분이 아니에요. 이 코드를 공유 받은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id1it을 실행해 보면 자기가 바로 이 코드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즉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누군가에게 질문해야 되는 순간이 나타나거든요. 그런 경우에 그 코드를 그냥 댓글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. 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코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저런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결한 코드를 다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면 예 그러면 여러분도 훨씬 더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써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 그냥 여러분도 여기다 코드 작성하면 자동 그냥 다 가능해요. 자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여기 마이 코드스라는 걸로 들어가보면 볼 수 있거든요. 예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옛날에 작성했던 코드들을 쭉 열람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좋지만 꼭 하셔야 되는 건 필수가 아닙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. 이제 우리 다음 수업에서는 자 파이썬과 루비를 각자 설치하는 각각 설치하는 수업들이 있으니까요. 그 수업을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설치가 귀찮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고요. 혹시나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실습을 실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예 실습보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실습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수업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죠. 여러 번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실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예, 뭔가 이렇게 막히는 거 없이 수업을 쭉 따라 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, 세 번 볼 때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활당하셔서 천천히 실습을 따라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이것은 저의 권장사항이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 파이썬과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